이 시기의 여행선 과연, 마이니 잠시대로요? 저는 좀 뭐 사랑하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? 언어 그런 건 뭐 공부하면 되겠고 좀 그게 재밌었어 좀 나랑에서 이런 때는 어때? 궁금해서 항상 물어봤어요. 네, 정말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. 너의 성인의 사이의 자체를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나면 당신의 마음이 과거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.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다면 이해를 잘 못해 줄 거 같아요. 아니면 식문화나 이런 것도 먹는 게 잘 안 맞으면 돌아다니기 힘드니까. 제 신랑이 외국사람에 소통이 잘 안 돼. 같은 말이라도 틀리게 받아들이면 돼. 이해가 서로가 안 되는 게 어려웠어요. 나이가 많으면 엄청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서로 관심사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. 우리의 삶을 그냥 다른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이 제 차이 될 것 같아요. 미래의 삶은 정말 다른데요. 우리 둘의 차이를 존경합니다. 사랑은 나이 차이가 상관없는 것 같아요. 내가 좋으면... 나이 차이는 없다고. 좋더라고요.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? 진짜요? 네. 20대, 초중반 때, 30대 만나본 적도 사람 좋은데 보면 좋은 거니까... 나이 차이가 있는지 고민하지도 못하는거에요. 특히 10대, 10대에 참 많은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잘생각해서 볼게요.